최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4차례 더 발사한다고 하는데요. 우주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티타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타늄은 18세기 말, 영국의 목사 그레고르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은백색의 금속으로 원소 주기율표상으로는 4A족에 속하는 첫 번째 원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과 하늘의 왕좌를 두고 다툼을 벌였던 거인족 신의 이름을 따 티탄이라 불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티타늄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죠. 티타늄이 꿈의 금속, 만능 금속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가볍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철보다 약 5.5배 견고하지만 무게는 무려 절반 이상 가볍죠. 게다가 열의 강에 내구성이 좋고 쉽게 녹슬지 않으며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타늄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은 1940년대에 접어든 이후인데요. 현재 티타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아마도 바로 항공우주산업이나 화학공업, 선박, 설비 분야일 것입니다. 티타늄이 포함된 강력한 합금은 항공우주용의 구조물, 엔진을 구성하고 100금 이상으로 바닷물을 견디는 힘이 강한 덕분에 선박용 부품이나 해수 담수화 장치, 해안 개발용 기기 및 공해방지 장치로도 사용되죠. 이뿐인가요? 강력한 내열성과 내식성은 전기분해용 전극,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용 복수관, 열 교환기, 반응 기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 볼게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는 침대도 신체를 든든히 받쳐주는 스프링의 내구성을 위해 티타늄 합금 소재를 사용합니다. 가볍고 녹슬지 않는다는 티타늄만의 장점으로 매일 착용하는 안경이나 시계와 같은 악세서리에도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요. 크리미엄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 자전거와 같은 스포츠 용품에서도 티타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여기에 카메라,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 인공뼈, 인공치아, 수술용구와 같은 의료 분야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다는 사실! 이쯤 되면 티타늄이 만능 금속, 꿈의 금속으로 불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신소재 티타늄만이 지닌 놀라운 가벼움과 완벽한 강력함은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에,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속에 깃들어 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손에 만능 금속 티타늄이 쥐어져 있다면 어떤 것을 만들어 꿈을 이루고 싶나요?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